지금 저희가 다 이노마이트는 끝났고 빠다 녹화하고 있는데 아직 한 번 발명 안 됐어요. 약간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는. 저희가 발매 전까지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틈틈이 연습 계속하고 있거든요. 오프닝을 화려하게 열었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일어나서 걸었을 뿐입니다. 이게 화려했다고 하면 제 얼굴이 화려했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네요. 이거 다 마이크 통해서 멤버들이 듣고 있어서 민망하긴 하네요. 녹화하고 있는데 아직 한 번 발명 안 됐어요. 카메라를 향해 하트 발사하래요. 카메라를 향해 한마디 해달래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래요. 아미 사랑한다는데요. 빨리 공연하고 싶대요. 안녕하세요. 정말 저희 버터 첫날 프로모션에 오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형 지금 코털 났어요. 코털 났다고 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 김태형입니다. 너 지금 이털 났어요.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입니다. 오늘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 김태형입니다. 오늘 이제 저희의 눈털 났어요. 네 정말 반갑고요. 형 오늘 잘생겼어요. 너 목털 났다. 안녕하세요 오늘 진입니다. 네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거든요. 어 그 버터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. 되게 애들이 아무도 안 밀고 들어오니까 되게 민망하네요. 파이팅! 계속해서 인사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자 갑시다.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